한국국토정보공사 웃음치료사 그러시구나 그래서 밝은 옷으로 웃음을 전해드리고 행복을 드리고 본인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치료사 나는 어떤 웃음치료사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행복하게 잘살 수 있다 이런거 어필 한번 사람이 살면서 웃음이 자꾸 줄어드는데 억줄이도 웃다보면 아는것도 낫고 웃다보면 웃을일도 생기고 많이 웃으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웃을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 아 맞습니다 명강이시네요 여주 이천에서 여주 이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나요 복지관 기회단체 요양원 요양병원 아 너무 좋은일 하신다 마을역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선택은 하셨죠 예 자 제일 좋아 예예 자 제일 좋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당신만은 생각합니다 이 바람 불고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행복합니다 당신 만나서 이 세상에 모두 내꺼야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여주 이천 많이 떨리시죠?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역시 노래도 행복을 드리는 웃음을 드리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솔직히 형님 이 복장이 예사복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제가 원래 원색을 좋아합니다 아 우리 동네다 여주 사시나 보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자 형님 웃음치료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 웃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번 웃어보자 다같이 저를 보시는분들을요 한번 어찌해를 해 웃으면 복이 옵니다 시작하면 웃으세요 시작 웃으면 복이 옵니다